이제는 말할 수 있다,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진짜! 아니 근데 나는 감독인데 근데 추억이긴 하다 그니까 한 번 잃어버려가지고 저희는 한 번 잃어버렸어가지고 이거를 앞에 이야기가 좀 많이 없고 중간부터 이야기가 있는데 프라임킹즈폰이에요 이게 프라임킹즈폰이에요 사실은 뭐야 뭐야 아 진짜 뱅크2 미친 거 아니야? 뱅크2? 우리를 탈락시켜놓고 하지 말아요 우리 거를 썼다고요? 배트라고 빼앗아 왔어요 이것도 비하인드가 될 수 있겠죠? 이게 You guys ready? Let's fight! 미친 거 아니야, 제일아? 형이라고도 안 할 거야 이제 아니 진짜예요, 이거 배경하면서 실화예요 지금 이거 원래 우리 폰이에요? 저희 크루폰이 사라져서 없이 지내고 있다가 저희가 프라임킹즈폰을 받게 돼서 여기 프라임킹즈 사진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희 거가 올 게 없는데? 아이 없다고? 네, 저희 걸 다 지운 거 그걸 어떻게 봐요? 저희가 뱅크2 오늘 빈이 되면 되는 건가요? 뱅